고잉가가 근데 지금 아침인 척하지만 아침이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바라미 기차역입니다. 이렇게 가면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 가세요. 짜잔 안녕 오늘 이렇게 300잡 이제 기차를 기다립니다. 계단입니다. 기차가 보이는 순간 호다닥 뛰어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해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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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고 있어. 어디 있지? 오고 있나? 오고 있다. 근데 우리만 되게 다급하고 저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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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를 빨아서 길바닥에다가 널어놓은 인도가 없어서 도로로 갈게요. 몇 안되는 몇 안되는 투리스트 물을 사고 비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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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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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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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새우저족 음료 하나에 12,600 잔 12,600 잔 비트 파인애플 레몬 주스 비트 파인애플 너무 작았어요 여기는 보조개 2층입니다 비트 파인애플 비트 파인애플 면을 보면서 가득한 갈라 비트 파인애플 비트 파인애플 전혀 보여줄 것 같네요 이거 진짜 굉장히 고 llор이네 너무 고소 surfing 이제 이게 보다니 이곳이 없었지만 이곳은 미co NC5 자막을 가장 많이 듭니다 이곳은 미co NC5 그곳은 미co NC5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co NC5를 모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샴페이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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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정전 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불구하고 불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